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텟섭이 떴죠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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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대했던, 기다리고 있었던 바로 보상맵 추가! 다음주에 아마 적용이 본섭에 될 것 같은데 대박이죠? 지금 보상맵이 없는 그런 뭐 데미안이라던가 더스크, 듀케, 지닐라, 윌 뭐 이런것들 지금 그런것들이 다 지금 보상맵이 나왔습니다 근데 보통 아니 그 한 뭐야 여름쯤에 해준다고 했는데 벌써 나와가지고 진짜 너무 좋고 아 그리고 지금 약간 좀 벨펜처럼 막 페파나 뭐 여러가지 뭐 앰버? 뭐 이런 직업들 지금 조금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뭐 카인 뭐 어쩌고저쩌고 다 직업들 도마는 아직 소식이 없고 뭐 그런게 없을 것 같긴 하지만은 아 상향 받으신 분들, 벨페되신 분들 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보상맵 나온거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이제 치륵이 좀 떠줄까요? 맨날 지금 사출기 때문에 또는 이제 데카가 갈리면서 어느정도 포기하고 어 깨질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고요 다들 치륵득하시기 바라고요 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정보여가지고 빠르게 지금 영상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찍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봅시다 그럼 안녕 안녕